고사리를 따고 있습니다 고사리는 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 한번 오고 나니까 이렇게나 자라 있습니다 와 고사리가 비리를 한번 맞더니 완전 50 센치 60 센치로 자라 있어요 이게 오늘 뜯어도 또 내일이면 싹이 나고 그래 난 고사리 랍니다 이렇게나 많이 모이랑 고사리랑 어울러져 가지고 완전 고사리밭이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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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고사리랍니다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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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열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와 뜯어도 뜯어도 한이 없는 것 같아요 딱 100개만 뜯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이때도 엄청 자랐고 현재 100개를 넘게 땄는데도 아직도 모른 것 같아 가지고 아 일단은 영상을 찍고 뭐 이 점 보세요 뭐 이때 이렇게 나 많이 이 땄는데도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많이 있습니다 어 고사리가 쑥쑥쑥쑥쑥 자라나서 요거 딸 때 요렇게 해서 뚝 밑으로 해서 뚝 뚝 소리가 나요 요렇게 해서 뚝 이렇게 해서 뚝 엄청도 많아요 와 요렇게 요게 고사리면요 저희 집엔 고비도 많답니다 딱 와 엄청 많은 고사리 따기입니다 고사리 체험장에 온 것 같아요 체험장이 우리 집이랍니다 와 뭐 이때도 뭐 이도 엄청 많구요 완전 먹거리 천지랍니다 그래서 영상 찍고 와 고사리 따다가 고사리 따다가 하하하 한바퀴를 삐잉 돌고 있습니다 고사리 따다가 철쭉꽃은 탁 갈짝갈짝 했네요 여기가 사발꽃 옆에도 고사리가 엄청 많아 가지고요 와 철쭉도 딱 예쁘게 폈구요 와 완전 천상의 하원 같아요 와 예쁘다 사발꽃도 피기 시작했구요 와 예쁘다 사발꽃이 내려다보는 예쁜 꽃들 고사리 따는 날에 로키 꽃구경도 하면서 이쪽으로 다 꽃이 활짝 했네요 여기 보이나요? 보이나요? 어 위까지 올라갔다 운동은 잘 돼요 이렇게 쫙 쫙 활짝 폈습니다 완전 예뻐요 고사리 따는 날에 철꺽 하고 인증사 찍었습니다 창존나문도 순도 엄청 많이 나오구요 예쁘죠 바우샘이 농원에서 고사리 따는 날에 철쭉꽃 영산홍꽃 자산홍꽃 구경하면서 영산홍입니다 철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우샘이입니다 예쁘죠 예쁘죠 고사리 따기 입니다 요즘 지금 숫자를 쉬어가면서 따고있는데요 요즘 시골에는 고사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사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밑에를 쪽하면 똑하고 따집니다 여기 있죠? 똑하고 따지고 여기도 이렇게 고사리가 보이죠? 그러면은 똑 따고 고사리 따기입니다. 똑 따고 똑 따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엄청도 많이 땄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는 계속 여기에서 똑 따고 똑 따고 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습니다. 고사리하고 멀티하고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와 음 빡개수를 땄는데도 아직도 엄청도 많아요. 숫자를 쉬어가면서 제가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478 479 480 481 482 483 와 너무 많다. 483개 483개 484 85 86 87 88 89 90 490 491 491 92 93 93 94 94 95 96 와 496 아직도 말했어요. 497 498 501 501 501 502 503 503 504 504 505 506 506 507 508 509 509 509 509 509 509 51 100 209 509 509 159 159 54 15 501 17 517 hydro magnificent 아직도 남은 거 같애 517 아직도 남은 거 같애다. 517 518 519 거의 다 탔나? 519 개수 쉬어가면서 519 520 놀이동산 520 그래도 보이네 521 521 2 522 523 523 523 거의 다 딴 것 같은데 이쪽 아래도 있네 524 524 525 525 525 오늘은 그만 많이 땄어요 이렇게나 많이 땄어요 525개 따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오늘 일 끝 525개 따고 끝 끝합니다 요거는 525개 따고 와 아직도 남았어요 525개 따고 오늘 일 끝 합니다 오복년 상리로 찍고 이쪽으로는 또 참나물이 쫙 터졌어요 이쪽에는 또 참나물 와 크게도 자라가지고 와 이쪽으로 쫙 떨렸답니다 요게 참나물이에요 참나물 참나물 더덕밭 곰치밭에 참나물로 덮었습니다 영상 5분 영상 찍었습니다 고사릿 채취하는 날에 참나물도 찍으며 영상 끝 5분 영상이었습니다 바우스미 바우스미 농원했어 실컷 인증사 찍었습니다 핸드폰 들고 달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달래도 여기저기 야생달래가 막 보이고 매아꽃서부터 일찍 오늘 영상 끝 고사리 채취하는 날에 영상도 찍으면서 꽃들이 한참 이쁘게 피어있습니다 사발꽃이구요 고사리 동산에 모의도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엄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였습니다 거의 한 1시간째 고사리를 따가지고 525개의 딴 거를 삶아서 삶아서 햇빛에 말리려고 널어놨습니다 이상 바우스미 농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